지금 받은 수술을 해줘서 형 팀장님이 어떻게 해줘요? 형 팀장님? 자매야 섬유장으로 변수하게 지내요 그리야 더 좋은데 물론 섬유에도 없는데 그래도 황수님께서 제가 존경받도록 했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마우스합니다 험리부터 자매가 없었나요 험사기에는 딸이 가지 않을 것이고 조용하고 엄소하고 섬유는 내려오세요 이유 네가 어떡해 그치? 도와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 언제 들어온 거야? 왔으면 할만한 거 또 만났어야지 대학할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다! 떳떳하게 술자를 올리세요 바깥처럼 놔둬던 놈이 무슨 납작으로 자기 용어로 해? 그만하세요 오른발에 들어오고 죽어야지요 왜 이제 왔어? 할마바바를 너무 올리받은 게 있고 하셨는데 또 보고싶단 말이야 입을 다리꾼 하셨다고 무시한 놈아 그러... 그러게 좀 잘 좀 지켜주시 할마바바를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왜? 나들 할마바바를 택시스란 거냐고 지금 그 할마바바를 모신다 말도 없었다라고 해주시 어디서 그저야 잘 보셨으면 할마바바를 믿음하지 왜? 또 잘못이 없다라고 우울거야 7년 전 소연하고 그대처럼 정식이 대결 무슨 짓입니까? 하세요 계속 못할지 크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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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dus 꼬마 치킨 라떼 캣 제발 liberated 关 젊엿 때문에 오랜만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시니 저를 이렇게 속에서 하는 게 다른데 진짜로 일맘분석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을 텐데 나 너무너무 말하고 이제 대놓고 사는 취하네 널 불러서 진짜 그래 아까 내가 말한 거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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